안녕하세요. 빠빼용 입니다. 오랜만이지요? 오랜만입니다. 그동안 또 영상이 뜸했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타이어 예열은 하고 다니시나요? 백미러가 날아갔습니다. 그리고 스텝이 박살이 났어요. 지금 스텝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. 탄산조각이 났어요. 탄산조각이 그래서 이 망가진 애를 알루미늄판재로 한번 대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돼야 될텐데 말이죠. 배고파서 렛츠게릿 어디 갔노? 어, 에이. 아, 에이.